이 사이빙의 롤을 하다니 방심장이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형이 그 방심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아 오늘 아지로 경보 발령해. 브론즈 아지르는 좀 상태가 안 좋을텐데. 아지를 벗으며 오 캡틴 나이 캡틴. 영역 전개. 원더팬티 단속 실시 산다. 산다. 빈건빈 아직 링크 게임 중인데 그의 대성주의가 지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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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근데 오늘 단속 문도 안 띄웠네. 도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니안 생성까지 37만원 씁니다. egg 나. 가족. 왼쪽도 유지하게. contact. 속. 오. fault. 오. 오. 왼쪽. 자유를 물. 오. 스틱 Ace. 오. 어. 예. 스틱. park. 마이. 옹.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드눈은 점화였어? 아, 점화... 아, 점화... 아, 나 점화는 생각 못했다. 아, 미드눈은 점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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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너무 고요하거든 고양이 타퍼링이 큰입소 0 1 1 0 0 0 0 0 좋아 와 궁도 없는 그부가? 내려가주지 그리고 연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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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군대 비굴기 사기다는 악명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우선에서 여러 번 막 엎어도 약이 안 살리더라고. 누가 오나와 운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어디서라 해가졌어. 아프다. 아프다. 아플레그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싸는 플레그가 브론즈는 끝까지 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플레그 나왔어요. 롤드컵? 그런 애들 장난은 이제 끝이다. 이것이 진짜 전쟁 엘트게이다. 이 먹멀몬션 날 반영자이자.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짓지. 역시 엘트게이야. 언제나 우리의 계상을 뛰어넘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단계는 그러면 도움말씨를 찾고. 요리하기에 끊겼는데. 으니깐 제가 처럼 이끌죠.. 저단계는. 그래서 매우 얘기도 이렇게 하는 쪽이 요리합니다. 그럼 저의 최애는 우승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힛 히힛 쨔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디 보이십니까? 아잉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포탑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 이거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 미드 누누같은 예능픽으로 어디를 이겨 먹으려고 응? 홍출을 내줘야지 3명 정도 여기 들어있다 지금 낙글라고 아 보수로 가는구나 주부랑 같이 오는데 내가 다 쓸어 담을 수 있거든 이거 같이 가야될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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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누가 확실히 이거 딜이 세긴 해 그 AP라 그런지 이거 아드인가 짠 짠 이거 이거 블루 챙기러 가자 일단 아 플루즈님 신기구독 감사합니다 막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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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으아아아 나 잠깐만! 아니다 알파가 없어! 적을 쳐 쳐 W W W로 회피 괜찮아 욕먹었어 욕먹었으면 됐어 아 좋지 않은 품질리 8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욕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힝힝힝힘 히힛 어히도 너는 죽어야지 아잇 아잇 어잇 좋아 이번 용은 우리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알란의 정신은 껍시지 않소 적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예 빈 Fer 아 네 side kaz 또 이상하지? 또 이상하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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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더 돌리잖아. 그럼 영업의 그 굴레에 빠져들게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어제 많이 했어. 그리고. 어제 많이 했어.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크게 이겼잖아. 이제 단판 질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안 들네. 아 지금 개모다는데. 아 분명히 질 거야. 아 분명히 질 거야. 이런 미래였는데. 아 분명히 질 거야. 아 분명히 질 거야. 아 분명히 질 거야. 아 분명히 질 거야. 아 분명히 질 거야.